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사직 처리명령 모든 수련병원은 6월 4일자로 처리하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보건복지부 관리께서 어제 한 전공의 분이 올린 글을 보게 되면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답니다. 하나는 2월 사직이 되게 되면 1년을 더 수련히 근무를 해야 되고 6월 사직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전공의 말씀이 마지막에 당연히 저야 2월 사직을 해야 되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정부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2월 달에 사직서를 냈으니까 사직서가 처리가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원론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 하의 정부를 보게 되면 원론적인 것이 없고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2월 사직도 6월 사직으로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전공의들이 2월에 사직서를 냈으면 그때 사직서가 그때 난 겁니다. 사직서를 내고 사직이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퇴직금하고 밀린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행정부가 뭐라고 이런 명령하는 거 하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황당한 겁니다. 이 양반 눈매가 보통 눈매가 아니네요. 이름도 좋네요. 권병기 필수의로지원관. 필수의로지원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2월 달에 사직을 냈는데 자기들이 사직서 수리 명령을 처리한 것이 6월 4일이니까 6월 4일부로 처리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사직 일정도 다 정해가지고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 사직 수리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시점인 6월 4일이 기준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결국은 전공의들 올가 멜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본인들이 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기를 쳤으니까. 대통령이와 모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2천 명 정원 1만 명 토탈 1만 명 정원이라는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사직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시회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 수리의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연 대통령이 올라서고 난 다음에 그냥 관이 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실이고 나발이고 관계없고 그냥 우리가 명령 내리면 그게 그냥 곧 법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2월 달에 사표를 냈는데 우리가 그 금지 명령을 6월 4일 날 철회해 줬으니까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미북기 전공위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그 전공위들을 법적인 올가미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고약하고 저열하고 피열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관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행정권력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고 생경한 겁니다. 이 인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복귀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6월 4일로 사직서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철회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겠다는 너희들을 그냥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다. 보시면 한 분께서 윤정부의 현 복지부 관리들은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형태의 매너 궤변의 논리, 억압, 협박, 엄정대처 이러한 논리를 한 번도 빼지 않고 즐겨 안고 지내는 것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배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인지 이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얕은 지식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 6월 4일자로 처리해야 되냐 여기 문제가 답이 있는 겁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9월 추가 모집 등 전공의 복귀라는 여러 의견들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대책을 통해 전공의와 어느 정도 돌아올지는 전공의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 등이 종합적으로 자용할 걸 보나 정부는 전혀 믿지 않으니까 정부는 너희들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너희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꼰대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물론이고 모든 걸 안 믿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학을 뗐을 겁니다. 지금이 아마 폼 잡고 있겠지만 당신들 다 책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당신들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두절미하고 보시면 이 또 여러분들 장관이 전공의가 복귀하면 전문의 자격 지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우리가 권한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봐줄 수도 있고 봐주지 않을 수도 있고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일부 전공인은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정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답지 않게 하단에 얼마나 욕이 많은지 보시면 이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조선일보답지 않게 독자들의 의견을 남겼는데 경청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결국은 의정 충돌 사태의 수습도 못하면서 이 지경으로 나라를 무선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의 정상화입니까? 필수 의료가가 다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그게 젊은 세대들한테 통할 줄 알았습니까? 의사들이 소대가리들도 아니고 다시 원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정말 공감능력 제로 사람들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박지르고 급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자는 이번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이분 말씀처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원점 복귀하는 것이 최선인데 고집이 또 항소고집이니까 복지부는 복지부동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렇게 공갈협박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조선 같으면 여러분들 찬성이 10명이고 반대가 100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가 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당깁니다. 분풀이를 의대생과 전공의들한테 왜 합니까? 아니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다 알면서 저 따위 말을 장관이 하니 전공의와 의대생들 의대 교수들 말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공부하는 큰 소수한 사람들한테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 보면 더 사회주의적이고 건의주의적으로 놀고 있습니까? 그저 명령 잡아 가둔다 협박이니 하고 회비차라고 하는 의사들이 4분 1도 되지 않는 마당에 들어와서 상의하자고 하고 이렇게 의대생들은 무슨 간첩보다도 못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아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체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협 집회 제약회사 직원 동원하는 건 전공의 의대생 블랙리스트 조상 건 의사 파업에 따른 환자 피해 신고처 신설 건 리베이트 확인세 30억 보상 건 최근 고려제약 천명 리베이트 건 조사한다고 대문장만 함께 언론에 떠들었으면 그 결과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또 뭘 발표할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가 죽겠습니까? 그냥 정신 체리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2천명을 취소를 못하니까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있습니다. 가을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부 편이 아닙니다. 정부 편이 가을 들력에 여러분들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여기를 여러분들 끄게 끄면 저기가 번져가고 저기를 끄면 저쪽이 또 번져나고 그런 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권력 지고 있다고 마구 휘두르는 것은 양아치들이나 할지 말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2천명을 정해놓고 당사자들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전 근대의 폭군 정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21명이나 찬성한 겁니다. 옛날에는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사에서 의정충돌 기사에서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윤 대통령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지만 참이 이기는 겁니다. 사실이 이기는 겁니다. 진실이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첫 단추부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쏘기거나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인생살이가 이름 처음부터 뒤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집안에서 보통 머리를 가지고 성심 성의를 다해서 이런 살아온 보통 남자나 여자들 같으면 거짓말을 해서 안 되고 사기를 쳤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들 위정을 해서는 안 되고 성심을 다해서 성의껏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 때도 배웠지만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으니까 그 위에 살면서 배운 겁니다.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장을 찾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완장 이름 찢길 때는 거침없이 뭡니까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못하겠다. 그걸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비용을 치를 것이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이번에 의사결정 라인이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 공정성 문제보다 훨씬 더 파급의 효과가 크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피부로 와닿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이 문제는 매일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오늘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그게 나왔네요. 전공의들은 7대 요관을 내세웠는데 의대생들은 8대 요관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정원 전면 덕지와 의정동수의 보건유료 거버넌스 구축 이게 포함이 됐네요.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와 사과 의료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숙가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항격 개선 휴학계에 대한 공건력 남용 철회 이렇게 8가지 요구를 저는 의과대학생들의 요구가 전혀 무리하지 않고 올바른 요구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